껌이나 코딱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 말해줄게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날라뒀거든요 피씨만 가면서 껌 여기다 붙여놨어요 껌 밑에 있는지 확인해 껌도 없고 코딱지도 없어요 여기 가짜에요 너 스파이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에요 너 스파이라면 너무 노골적인데?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스파이면 진짜 나도 그럼 진짜 저 두 번 다시 그냥 사람처럼 안 해도 좋아요 이거 무섭게 연기자들은 달라 어 이거 무섭게 연기자들은 달라